8월 둘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네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소수 뮤직의 서성진 대표님, 강수석 기사님, 김연아 대표님, 이리아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회사 시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더디 항상 저희 뒤에서 너무 든든하게 응원해줘서 저희가 더 힘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배 PD님 감사드리고 고생한 우리 멤버들이랑 또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가족분들 감사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영씨 다음 주 일요일에는 어떤가요? 이기가요 보러가요 우리랑 함께가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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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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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디 고맙습니다 난 널 표현할 수 없어 스치듯 불가족은 바람 불가 너와 나 함께 들었던 노래가 계속 전 어디에 오는 기분이 좋아 이곳이게 맑은 하늘 아래 맘밤을 하다 살다 나 지금 또 소름돋았네 여기 있잖아요 악녀들 너 악녀니? 대박 악녀 아니야? 오빠 뛰어가면 안 되죠 유나야 너 악녀야? 네 말대로 증거를 빨리 찾자 한 팀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지키지 않은 죄다 뛰지마 언니 강녀면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세계로 통하는 분 선문대학교 전화예술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